김치코인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제 다뤘는데 오늘 마침 이게 이제 한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이 말부터 시작하면 사기 확률이 99%입니다. 은퇴자금 군침 헐리는 투자 설명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대충 감은 잡았지만 다단계 판매를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코인을 다단계 판매를 하는 거죠. 이 말부터 하면 사기 확률이 99%입니다. 연도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 현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노후에 자산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런데 속지 않는 거죠. 이런데 속게 되면 목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0대 A씨는 지인 소개로 한 코인업체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상장하면 수십 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A씨는 은퇴자금 7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A씨는 이후 몇 개월간 수당을 받긴 했지만 여러 사유로 직업이 미루지자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폐쇄된 사업장만 확인한 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데 굉장히 빠르죠.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나라 가운데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런 데 또 잘 쏙죠. 그리고 지금은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게 많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이렇게 전부를 다 날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죠. 가상자산을 앞세워서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털어가는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부를 발령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단계 사업 설명회를 열고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뒤에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설명회장에서는 우리 코인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서 jp모간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병호 tv에서 자주 이 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코인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다루는 거죠. 대부분 다단계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다단계 판매를 주로 가상업체들이 이용하는데 가상화폐업체들이 이게 여러분들 피해가 참 많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까지 나설 정도니까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18시간 전에 서울시가 은퇴자를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이런 것을 발령할 정도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고 본 거죠. 이 피해액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2023년도 기사인데 코인 범죄 피해액이 5년 동안 5조 원 정도를 육박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축에 된 것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 가상화폐 피해액이 1600억 이게 아마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고소나 고발에 들어온 것만 했을 겁니다. 뭐 그냥 그런 거 무시하면 사람들까지 합치기에는 더 많겠죠. 2020년에 2100억 2021년에 3조 원 정도 여러분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조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는 목돈을 날리는 거니까 어제 여름 제가 이 방송을 보냈지 않습니까 김치코인의 비극 위믹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절 김치코인들 김치코인들은 정권과 성격이 같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발행 물량과 유통 물량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100개 만들지 1000개 만들지 본인이 다 조정하는 거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입니다. 정권. 그런데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방송을 제가 내보낸 겁니다. 이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위메이드 사이에서 아마 위믹스를 발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유통량 조작이니까 발행량 조작하고 유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는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장비와 본인의 전기료를 사용해 가지고 채굴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을 작업 증명 방식의 가상화폐다 이렇게 부릅니다.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블록을 생성합니다. 비트코인 이름 대표적인 거죠. 채굴을 해가 비트코인의 이름들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발행사가 정권처럼 발행을 해 가지고 그 정권이 이런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김치코인들은 지분 증명 방식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가지고 100%나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 되더라도 지분 증명 방식은 투명하지 않는 겁니다. 발행자가 본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에 따라서 100개를 발행할 수도 있고 1000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재량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제어하려면 정권 지급을 해야 되면 정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면 대부분 앞으로 생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살아남겠죠. 희소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우리나라의 김치코인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단독 상장된 김치코인이 107개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인들이 여러 개의 여러분들 상장 거래소에서 올라있기 때문에 최소 334개인데 중복 상장된 걸 제외하게 되면 107개라는 겁니다. 한국의 이 107개의 상당수는 채굴방식이 아닐 겁니다. 발행사가 마치 정권처럼 유통량하고 발행량을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걸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렇게 또 할 제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2023년만 하더라도 빗섬에 여러분들 상반기에 이게 다 상장이 됐겠죠. 이 빅스코 레저케타 펜시 이런 것이 다 김치코인인 거죠. 김치코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게 뭐 김치코인들이 되게 시장 가치가 행편없이 낮더구면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이 조심을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뭐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민재오빠님께서 공병호 박사님은 부정성어 박사님이 아니고 경제학 박사님입니다. 저는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저서는 100권 이상 정도 되는 작가고 유튜브는 2019년에 했고 백성들이 불상하고 내가 불상해서 부정성어를 4년 다뤘고 그거죠. 내가 부정성어 박사가 아니고 박사학에 있어서 부정성어 박사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공박사는 부정성어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연배 사람한테 뭐 부정성어만 하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참을 한 거죠.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부치를 모르는 거니까 가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들 가부치를 몰라가 지금 뭡니까 돌팔멸해가 지금 야단법성이 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예의를 차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익명성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 오늘 방송 2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필승의 역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그런 세계사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독서에 도전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